어 네 네 어 어 어 어 오버록도 없어 프레그 스킬 프레그 개많다 진원지도 없어 진원지도 없어 프레그 좋게 파이프 없네 없네 프레그 프레그 많이 내셨나요? 프레그 상공을 줄게 프레그 프레그 가야겠네 여기 파가 그냥 나 이탈 쓸게 네 프레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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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끝까지는 왜 내가 안 돼? 우리 배터리 만들어야 돼 천천히 하자 배터리 만들어야 돼 누구야? 먹어 먹어 나 시야 보고 줄게 가야 가도 돼 가도 돼 안 가 안 가 꼬록도 안 찰렸고 안 찰렸어 응 여기 다 만나겠다 거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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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생각해 쪽으로 가 저기에다 카자 들렀지 용암 들렀다가 어어 그 자리 먹으려면 그래야겠다 여기 싸우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얘네 푸쉬 갔다 여기다 여기로 가자 우리도 줄집에서 아래 쏘고 우리가 아래만 찍고 그냥 뺀다는 생각으로 응응 훔칠게 나 그냥 응 오케이 푸쉬는 일단 기다려봐 아 안쓰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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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집에 꺼만 쐈다 이거 줄집 각 보자 어 뒤에 한번 세 볼게 뒤에 오고 나이스요 여기 옥상에 있어 다 우리 여기서 없이 거의 하나 더 붙는다 도로에서 일단 기다려보자 그러면 더 붙는지 모르겠어 도로에 있었어 도로에 해보는가 지금 한번 그래도 여기서 꽉 안 붙은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가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건 상관없긴 해 사실 이거 찍어볼만한 애들 다 수강했거든 아 썸팬 잘 타야되겠다 이거 깜찜 왜왜왜왜왜 로테인 필이야 로테인 땄어? 로테인 못 땄어 로바 땄어 로바 로테인 왜요 로테인라 뜯났다 로테인 뺐оп 로테인 represent 로테인라 dogs 로테인라 major stan 로테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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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버 먹었어요? 내가 그거 잡았어 옥테인 잡은거야? 아 옥테인도 진짜 필리였는데 그냥 가자 그냥 이쪽에서 싸우고 있거든? 궁 바로 못치우죠 가스있다 나 앞에 있긴 한다 야 뭐야 이거 뭔 사운드야? 아니구나 아 줄집 줄집 빼 그러면 여기 두팀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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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일단 여기 스캔 날려봐 스캔 쿨 날라간다 빨리 와봐 가로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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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필라이빙 안 돼 발키리가 어 올라가네 여기 한 번 더 비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일단 이거 구멍 빨리 뚫려 형이 궁 몇 퍼에요? 다 나 궁 80목퍼 응 아까 그 자리가 진짜 좋긴 해 내가 뭘 생각하면 돼 탈렸다 공사장 공사장인가? 아 버리고 가죠 여기 자리 몽디 아냐 아 공사장 거기 공사장 그냥 직선으로 꽂은 다음에 바로 갈거야 안 그러면 뭐 보로로 갈거야 바로 와봐 이거 위에 올라가 봐 야 앞에 스킨 날렸어 스킨 없어 스킨 없어 공 쓸게 그냥 이거 여기 도망가는데 여기 하이딩이다 뭐야 미친다 이거 오케이야 아냐야맨 가지마 오케이냐 나 그럼 임포트할게 그럼 어 가자 우리 아까 그 집 다녀온 게 거기 있으면 기회 많이 올거야 각각 딜고 한부여 오케이 계속 가자 열어라 조심하고 아 여기 보는 중 이 위에 어? 뭐야 씨발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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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보는데? 뒤로 보는데? 아직 못 봤는데? 걔네 해보자 봐봐 봐봐 여기 있거든? 여기? 받아쓰던데? 내려온다! 내려온다! 아 둘이 받아쓰고 왔어 빼네 빼네 쟤네들 좀 쐈다 쟤네들 빼빼빼 일단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집 스캔 해봐 아 집 스캔 아끼고 위에 스캔 해봐 아 아껴려고 앞에 사운드 잠깐만 잠깐만 써볼게 스킬 위야 없어 가자 가자 먹자 어 그거 아까 마이너지 많이 썼었는데 이제 내려가면 안 된다? 아 우리 맨 처음 팜이 왔는데 여기 있어? 여기 힐포 하나? 하나 2팀 하나? 일단 하이딩 해봐 일단 하이딩 해봐 그 최소한으로 내밀고 고고 일단 여기 한팀이고 이거 명하네 저거 한 번만 더 며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며칠 수 있을까 다음 맨날 날아간다 다음 맨날 근데 무조건 이쪽 사나이일거 같은데 어 발판 쪽으로 일하네 기도할게 아니 알아줘 원활하지 감사합니다 발판 쪽 아니네 지금 힐포 하나죠 아 아직 여기 옥상 어 어쨌든 우리 앞에 계속 먹어두면 돼 이거 뒷각에 생각해야겠다 근데 여기 뒷각 말고 옆쪽 여기 이쪽에 아까 쏟은 애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윗집이라 괜찮아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예예예 파킬 파킬 내 내려간다 나 돌아갈게 어 오케이 지붕이 혼자다 지붕이 혼자긴 해 나 직불은 중 나 직불은 중 안올촌 탄다 나 깨냈어 나 깨냈어 지붕 깨냈어 아 지붕이 내가 뺄게 물이 안오고 왜왜왜 왜왜왜 딴팀 쳐먹었네 죽었어 지붕이? 죽었어 아 나이스 보갑 보갑이 오케이 킬포 드셨나요? 하나 모르겠어 총 2개 너 발파레트로 쳐쓰고 있다 요즘 총 2개 하자 킬포 아 2개 확인이야 나는 못 올라갔는데 나 앞에 보고 올라가지마 이제 올라가지마 앞에 보고 있어 나 이제 가야돼 오른쪽 각 오른쪽 Q 나 이거 가리시킬할테니까 왼쪽 Q 날려가 아냐 없어 없어 아 모르잖아 여기있거 아 6명이 빈다고 앞에 있다 앞에 Q 날려봐 이쪽 Q 날려봐 여기 있다고 어 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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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올 준비해 애 지금 하이딩일수도 있어 뱀다 얘 조만간에 얘 버려 어차피 일로 아 아... 저 새끼 여기에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갔대, 무빙이 버리고 밥집까지 먹어보자, 이거 여기 나 배터리 5개, 필요한 사람 나 2개 나 4개 하나 드릴게요, 하나 드릴게요, 대표님 뒤에 좀만 더 볼게 뒤에 좀만 더 볼게, 바늘 뒤에 안 봐도 되고, 앞에 왔다 앞에 왔다고? 앞에 왔어, 앞에 왔어, 이거 뒤로 잠깐 빼봐 한 번만 한 번만 뺄게요, 이거 쟤네 토템 쓰고 밀자 아크단 됐다, 우리한테 해보자, 이거 지금 하자 한 번만 더 볼게 한 번만 더 볼게 사실 안 갈게요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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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줄게 얘네 뺀다 얘네 뺀다 하나, 얘네 깜빡 깨지고 너 혼자 거기 앞에, 왼쪽에도 있고 가줄게 야 뒤에 조심해, 뒤에 나 따라와 이거, 이쪽으로 뒤에 올라왔다, 얘들 아 가르자 우리 쏘는거에요? 확인해요 여기 있어 사리 먹자, 사리 아, 빨리 인포 좀 따봐봐, 없는데 여기도 있거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벽체형이 풍 없죠? 내가 20% 어딘부터 다 2개지 이 짐 먹으러 온다, 그럼 앞에 있어, 앞에 있어 앞에 있어 퓨 한 번 써봐 퓨 한 번 써봐 힘자잖아 어, 야 밀자 밀고 우리 쏴야돼 오케이 왔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내가 헤틸낼게 너 오는 것 좀 봐줘, 인포 어 벽체형이 머리 먹어요 그럼 여기 퓨트에 있고 여기 퓨트를 쏘려도 bientôt 이제 내가 퓨트에 있어 자 아래쪽으로 퓨어 한 번만 다시 긁어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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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와 찍고 와 아 벽체형이 같이 찍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 아래 있거든요 갓퓨트에 있어 갓퓨트에 있어서 올래요 야 퓨어 한 번만 다시 찍어줘봐 아아 내려가면 있어 그냥 그냥 같이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덕진 때려요 덕진 다시 올라갈게요 덕진 나 자리 지키는 중 자리 없어 슬프 먹었죠 이제 3개 4개인가? 여기 먹으면 정말 좋은데 적당기 자기만 얘들 옆에 점프 뛰고 난리고 얘들 붙었다 우리 앞까지만 이동할게요 키 한번 틀게 없어 우리 옆 땅 써야 돼 바위 위랑 올라가봐 올라가면 개많이 먹겠다 얘들 온다 이제 떨어진다 이거 계속 포커싱해 포커싱해서 딱 더 가지 말고 살리고 여기서 타라라라 밀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 죽을 것 같긴 해 얘네 한 팀이랑 이쪽 한 팀이거든요 여기 파가 돼 나 안 쏜다 거기 봐 나 이딴 데 볼게 야 태그 서비해야지 이거 어디? 나 등반에서 왔는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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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가 보고 있어 나 갈판 애들 볼게 다 깼어 걔네 못 오게 해야 돼 걔네 한 팀이랑 같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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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가 화킬 내줄게 죽었어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이쪽 먹어야 돼 여기 혼자 토템 쓰고 천천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랑 여기 혼자 왼쪽 혼자야? 왼쪽은 혼자야 왼쪽은 혼자다 왼쪽 불이거든 옥상 올라와봐 옥상 올라와봐 빨리 28% 이거 지금 쏴야 돼 아 안된다 일단 기다려 봐 천천히가 깨졌어 왼쪽 먼저 찍을게 ㅅㅂ 물어봐 근데 우리 코스틱 힐 코스틱 힐 나 이 땅 먹어놨어 오케이 빨리 와줘 다운이야 나 도와줘야 돼 응 나 도와줘 아빠 내가 갈게 천천히 천천히 여기 2명 나 왔어 확인 나 피해놨을게 어 확인 살짝 푸쉬 갈게 이거 같이 푸쉬 해줘야 돼 여기까지만 쓰자 여기 채우고 나만 채울게 일단 나 피해놨 이겨 나이스 나이스 같이 푸쉬가자 어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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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re 0 뭐 0 0 나이스 나이스 You 오페인을 남겨줄 수가 없어 이새끼 나 혼잠갈고 찍으러 왔어 하지만 죽어버려 죽어버려